XSFM입니다. I, D, W, K 22년 9월 마지막, 10월 첫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의 대기업, 공사, 공기업의 직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트러블 슈팅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나 윤세민 에디터나 모르는 분야라 어떤거요? 큰 회사 단기 큰 공연장은 뭐 가봤습니다만 큰 클럽이나 큰 회사는 많이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분위기가 뭔지 몰랐어요. 다만 신기한 점은 오세윤 지회장, 그냥 평사원이었던 오세윤 지회장과 노조가 뭔지도 몰랐던 몇 사람이 모여서 아무 생각 없이 결론낸 그 한가지였습니다. 계열사랑 이런걸 다 구분하면 싸가지 없잖아. 비인간적이잖아. 이 하나의 결론. 이게 오히려 노조를 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같이 하지 뭘. 원칙의 전환은 보통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대단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히 새로운 결과를 내서 네이버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미래의 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대는 마구마구 마구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린 프리미엄 헤어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꾸루꾸루 복귀를 환영합니다. 부상 투혼이었는데. 꾸루꾸루가 그리고 신제품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디저트의 맛 꾸루꾸루. 아, 성가병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마카롱으로 시작하여 라인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를 타선 없는 신제품의 맛. 달콤한 게 땡기면 꾸루꾸루를 찾아서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카롱은 잘 몰라서 비싸니까 안 샀는데 휘낭시에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파시 타연 당첨자들에게는 요파시 선물 에디션이 가잖아요. 이것저것. 그건 저희도 뭔지 몰라요. 저희도 모릅니다. 네, 뭔지 모르고 먹어봤겠지만, 먹어본 게 여러 가지가 모여있겠지만. 사연 통해서 소개되신 분들 후기 좀 남겨주세요. 네, 사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첨가물을 넣지 않는 재료의 힘을 믿는 꾸루꾸루.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하는 레시피로 수제 디저트의 진짜 맛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맛봤습니다. 마카롱, 에그타르트, 마들렌에 이어서 쿠키와 스콘까지 꽉 찬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전기장판을 틀거나, 담요를 둘러엎거나, 하루종일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할 때죠. 그때 이제 침대에 부스러기를 많이 흘릴 수 있는 간식들을 준비해보세요. 쌀쌀한 당신의 위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줘 얼른! 이라고 쓰시면 어떻게 읽어요? 이걸 어떻게 살릴까? 읽었어요. 온기를 불어넣어줘 얼른! 네, 너무 영혼 불어넣지 말아요. 무섭긴 하지만 시킨다고 다 읽진 않아요, 저도. 아스코는 대단합니다. 네. 액세스 몰이 있어요.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롯데펜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네이버지회 aka 공동성명의 오세윤 지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조 이름부터 롯데펜이 먼저 들어가네요. 전 자연치펜입니다. 자연치펜 보면 전 늘 놀리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사람이지요. 오늘은 디테일의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방송 때문에 후기도 많이 보내주시고 도움 말씀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제조업의 전문가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네이버가 무슨 하청 자회사 이렇게 많이 만들어? 그럴 수 있죠. 뭐 다른 거 만들어? 모터만 만드는 데가 있나? 일단 다섯 개 그 업체부터 얘기를 해보죠. 뭘 하느라 다섯 개로 분류해놓은 겁니까? 각기 뭐 하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섯 개였던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네이버가 처음부터 계열사 구조로 출발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엔 그냥 네이버였을 거예요? 네. 네이버였고. 녹색 모자 쓰고 있을 때는? 처음에는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를 하나를 뒀다가 점점 분화가 돼서 다섯 개 이르게 된 건데 일단 다섯 개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엔테크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소개해 나온 거 보면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비스가 있죠.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어떤 툴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운영하시는 분들이 쓰는 툴 고객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툴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엔테크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건 좀 노출이 많고 어떤 건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노출이 좀 적은 부분은 엔테크 서비스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엔테크 서비스는 마크업과 QA라고 해서 작용해 주세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서비스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서비스 페이지에 그 디자인을 구현해내기 위한 어떤 언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구현해내는 역할과 그다음에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치게 되죠.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공정상에서 이게 얼마나 잘 되게 하기 위한 품질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QA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계라든가 네. 라든가 그리고 그 기계를 테스트하고 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 그런 게 백엔드인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백엔드로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그 프론트엔드에서는 안 보이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약간 손재되어 있죠. 약간 제가 말한 디자인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한 언어 그건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보는 거고 네. 약간 식당으로 따지면 주방을 디자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이버는 하도 크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엔테크 서비스 그 회사가 있고 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워낙에 다섯 개 개월사 하는 업무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업무를 다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은 다섯 개 법인 분들이 내 업무는 이야기가 안 돼서 안 중요하다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 노조 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하세요.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좋네요. 나는 아빠지냐!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은요. 네. 그리고 NIT NIT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NIT라는 서비스는 이제 인프라 보안 관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인데 보안 관제 일단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서버가 있죠. 네. 서버를 실제 구성하고 서버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 서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다른 자회사에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서버를 누가 렉에 꽂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서버실에 실제 들어가서 서버 관리를 물리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저기 요즘 짤로 많이 도난 선정리 선정리보다는 훨씬 뭐 물론 복잡하겠지만 그렇죠. 선정리 회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니 근데 서버 하면 저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 업사무실에 그거 해. 컴퓨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죠. 이거 꽂아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서버들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 먼지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분진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그 환경에 들어가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춘천에 큰 데이터 센터가 있죠. 네. 지금도 세종시에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 센터에 실제 들어가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있고 온도관리 습도관리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NIT 서비스라는 회사의 본사는 춘천에 있습니까 혹시? 본사는 판교에 있죠. 판교. 판교에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주체는 네이버 클라우드이긴 한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NIT 서비스 소속이시고 그리고 보안 관제라고 해서 계속한 어떤 보안 침해들이 있을 거잖아요. 해커들의 어떤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보안을 유지하지? 라고 하는 건 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는데 그걸 실제로 관제. 관제라는 거는 보안 침해사고 들어온을 계속 보는 거죠.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막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이렇게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NIT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장애 관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네이버 서비스 항상 잘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시면 가끔 본인이 로그인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로그인이 안 된다거나 서비스 접속이 안 된다거나 페이지가 잘못 나온다거나 순위가 잘못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자신문에 속보로 뜨곤 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장애 관제팀에서 받고 그걸 실제 이 해당 부서로 이런 장애가 발생했으니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24시간 그러니까 이 관제들은 다 24시간 업무에요. 진짜 컨트롤타워 같은. 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사용자의 접점에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이 NIT가 하고 있고 특성이 사뭇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단 두 개 회사만 얘기 들었는데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할 필요가 있네요. 이 계열사들끼리.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보안관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언어를 좀 고쳐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언어의 언어를 개발하는 쪽에서 이런 사고를 자꾸 보안관제 쪽에서 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계열사끼 원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스포츠 서비스를 할 때 뭔가 제가 어떤 구현한 게 뭔가 사이드 이펙트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장애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투수가 던지는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었더니 뉴스 서비스가 다운됐어.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이드 이펙트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오면 장애를 알려주는 분들이 NIT에 있다는 건 제가 나중에는 알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장애를 알려주시면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큰 기업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두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내 반대쪽 엔드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NIT에 특별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보안관제 그다음에 서버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통은 서버를 이렇게 관리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경험이 생기고 그러면 서버 엔지니어링이라는 업무로 넘어가는 거죠. 보안도 관제를 하다 보면 네이버 서비스들이 어떤 보안, 어떤 공격들을 받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그럼 이 보안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지? 라는 걸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업무가 올라가야 되는데 숙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사실 막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법인의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는 유지되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더 서버 엔지니어나 어떤 보안 정책 쪽으로 가고 싶으면 외부의 다른 회사로 가야 돼요. 그런데 듣기로는 그 시점에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계열사가 다르고 지금 그렇게 많이 차있는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는 계열사 유지하고 돈 아끼려다가 고도로 발전한 인력을 잃기 쉽게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측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점이고 제가 이제 그 그 재회장님 뵀을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이 수직 계열화가 심하면 보통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 대기업에서는 평생 단순한 일만 하니까 분사시키는 거다. 근데 그 평생 단순한 일을 하다가 고도화되는 인력이 있고 필요하다고요. 네. 그걸 놓치면 그 회사 경쟁력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도 그런 사례가 있군요. 없을 수 없죠. 그리고 그린앱이라는 곳이 있죠. 세 번째 서비스는 그린웹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뭐 네이버 페이지를 뒤지다 보면 가끔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는 서비스 운영이에요. 운영. 운영이라고 하면 보통 운영은 본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하고 어떤 거는 그린앱에서 하고 이런 건데 저희가 네이버 서비스 들어오면 뉴스 스포츠 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연예판이 있고 우리 동네 판도 있고 이런 저런 판들이 있어요. 그럼 그 판에 있는 콘텐츠들을 누군가는 선별해서 거기에 큐레이션을 해야 되죠. 큐레이션을 하는 건 어떤 판은 네이버에서 하는 게 있고 어떤 판들은 그린앱이 하고 그 판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그린앱이 하고 어떤 부분은 네이버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네 판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매주 어떤 콘텐츠들을 큐레이션 할지는 사실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 초반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린앱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향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콘텐츠를 선택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걸 만족할지는 사실 계속 하면서 경험이 쌓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해석해 봅시다. 처음에 큰 틀을 정할 때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한 일은 본사가 하고 그 중요하게 머리를 다 굴렸더니 그 다음에 돌려보니 잘 돌아가더라. 돌리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자회사에 넘길 거야. 라는 생각이 기본적 철학이었겠죠. 경영진의. 그런데 돌리고 보니까 계속 돌린다고 평생 똑같은 서비스 하는 거 아니기도 하고 매일같이 어차피 콘텐츠는 새로 업데이트되고 무엇을 올려주느냐 무엇을 내리느냐를 늘 결정해야 하는 것도 창의적인 일인데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거 잘 못하면 유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유입이 줄어들면 포탈은 망하는데. 그러니까 재래산업과 비교해보다는 잡지 편집장과 같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잡지를 만드는 것까지 본사가 하고 편집장은 잘 사과하래. 이게 수직적인 구조로 정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경영의 도움. 오늘은 경영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컨텐츠가 들어오면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해야 될 거고 그러한 업무도 그린앱에서 하는 거고 영상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 방송사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넘겨서 그냥 저희가 재생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만들기도 했고 요즘은 방송사에서 좀 많이 만들긴 하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만드는 것도 그린앱이라는 곳에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유필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 자회사에 계신 분들의 어떤 업무가 굉장히 전문성과 그다음에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해냄으로써 어떤 엔드 유저들에게 좀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고도화된 업무를 하면서도 그거에 맞는 처벌을 못 받고 있다 보니 약간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가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하우의 상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우리 동네 판이라는 걸 한 5년 동안 해오신 분이 나가고 만약에 새로운 분으로 대체가 된다면 그동안 했던 어떤 노하우들은 사실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이용자의 성향이 어떤 판으로 올렸을 때 반응이 좋은 건 사람 안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인수인계가 힘들긴 거고. 맞아요. 그거는 매뉴얼로 만들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결코 무슨 아웃소싱처럼 그냥 아웃소싱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범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 네이버 서비스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네이버가 20년이 넘었고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고 그럼 그 히스토리와 맥락과 그거 쌓여온 어떤 자산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잘 쌓아 나가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역전이 생기네요. IT 기업의 경우에는. 아웃소싱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정말로 아웃소싱을 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파트야. 그러면 그 아웃소싱은 돈 많이 받습니다. 스페셜리스트고 그 스페셜리스트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 아웃소싱과 하청업체 그러니까 자회사에 차이는 자회사는 네이버 일만 하는데 스페셜리스트 아웃소싱은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잘났으니까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건 더 많이 받아요. 모바일 앱으로 네이버 앱을 열면 잘 쓰지 않는 이것도 이제 본사에서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 잘 쓰지 않는 노브가 나오죠. 노브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 7가지입니까? 8가지 서비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8가지인데 이거는 저는 잘 씁니다. 진짜요? 훨씬 많아요. 사실 그 아마 오른쪽에 보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판너를 놓칠 수 있을지. 이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쇼핑댁에서 운영을 하는데 겁나 에이스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창의성 때문에 본사가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쇼핑이야. 너무 잘해. 연봉이 잘 안 올라. 구글에서 데리고 가든. 그렇죠. 그럼 뭐 요새 저 한참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 것도 많이 들어가는 뭐 이런 데 어디 있습니까? 뭐 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되게 큰데 거기 어디죠? 샤피 같은 데서 데리고 가든. 데리고 갈 거예요. 연봉이 원래 싸니까 서너 배를 불러도 출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데려가겠네요. 아 맞아. 그리고 제가 다른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면. 네이버 홈에 보면 옆에 조그맣게 사라고 꼬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클릭할 수밖에 없게 하는 문장들 많거든요. 가끔 당해서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체리를 살 때가 있죠. 그 유명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님 이런 거 있잖아요. 체리? 그래서 가서 괜히 사고. 사실 안 사고. 저는 막 신박한 자동차 용품 같은 거 되게 클릭해보고 싶고. 쓰레기를 한동안 내 자동차에 붙여넣죠. 그런 식으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야. 보통 자회사에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가산에 있네요. 네. 그린 앱은 가산과 야탑에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고깃집이 왔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왔습니다. XSFN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경매트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네 번째는 컴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컴파트너스. 여기가 네이버 쇼핑하는 데죠. 네. 네이버 쇼핑이랑 광고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센터라는 게 있는데 고객센터가 고객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듣고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 일반 고객이 있고 네이버에 광고주가 있어요. 그렇죠. 광고를 방금 클릭했다는 그 광고. 그거가 광고주. 광고주가 내가 광고를 냈는데 이거 왜 내가 계약한 만큼 노출이 안 돼? 그렇죠.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왜 갑자기 내 원래 노출되어야 되는 시간에 노출이 안 돼? 아까 어떤 서비스에 문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광고비가 제일 빠르게 치솟는 회사거든요. 네. 맞아요. 그 큰 돈을 냈는데 왜 이거 잘 안 돼? 다른 데 광고를 냈을 때보다 성질이 몇 배는 더 납니다. 네이버는 비싸거든요. 광고가. 광고주가 사무실에 앉아서 새로 고치면 5번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럴 수도 있죠. 20%는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럴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물어물어 XSF 모는 거예요. 네이버는 쓰레기 같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광고주가 있고. 오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다음에 쇼핑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내가 상품을 노출했는데 왜 노출이 메인에 잘 안 돼? 그 첨예하죠. 그런 것들을 묻는 고객센터가 컴파트너스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 보자고요. 네이버가 캠페인 광고 TV에 자주 안 냅니다. 진짜 이건 핵심이야. 이건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이기도 하고 홍보 효과도 엄청 클 거야라고 생각할 때만 TV 광고를 쏩니다. 요즘 TV 광고 딱 봐도 책상 앞에서 평생 늙었을 것 같은 아저씨들이 웃으면서 말하는 TV 광고 하나 나오는 거 있죠. 무슨 자동화 어쩌고. 저는 네이버 TV 광고 전지현 씨 이후로 기억나는 게 없네요. 최근에도 TV 광고 나와요. 그 이전에 이제 202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봤던 광고는 광고주가 돼달라는 광고였어요. 판매자가 돼달라는 광고였어요. 겁나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그 광고 어느 회사에 줬는지 아니면 자기 회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스타트업 자영업자들을 성공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네이버를 추천하는 광고였어요. 스마트 스토어 관련 광고였나 보네요. 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그 광고는 네이버 광고가 아닙니다. 컴파트너스 광고지. 그래서 이 광고가 정책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그리고 되게 어떤 어떻게 보면 광고주는 수익과 직결된 그럼요. 되게 예민한 거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정책 변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을 알고 있어야 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이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본사에 물어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막 겁나 어려운 말들 써야 되거든요. 광고주랑 이야기할 때. 네. 영어 반쯤 섞어가면서. 그래야 빨리 끊어지지. 쇼핑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상품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것도 역시나 아웃소싱은 불가능하고 일단 이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거 네이버만큼 큰 회사가 아웃소싱하면 이거 너저래가지고 며칠도 못 버텨요. 즉 네이버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컴파트너스는 또 특이한 게 업무지원센터라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컴파트너스 업무라고 두 개를 소개해놨는데 하나는 네이버 쇼핑 판매자와 검색광고주 고객센터를 운영한대요. 그건 이해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계열사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는 또 뭐예요? 아 응원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회사가 크니까 택배 같은 거 오는 거 택배 업무적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택배가 올 수도 있고. 잠깐만요. 네이버 어딘가로 택배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가산에 갔는지 춘천에 갔는지 구분해주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택배기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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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행랑 아 그래요. 잘못 표현했어요. 사내 행랑. 그리고 업무 기기들 있잖아요. 업무 기기를 내가 신청하면 그 업무 기기를 받아서 하고 그리고 업무 기기의 기본적인 세팅. 조달청! 네. 그러니까 뭐 포맷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기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통 개발팀장님이 와서 해주는데. 네. 그걸 하나 떼놓은 거죠. 그냥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 네. 되게 필요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중견기업에서는 전산실장님이 불려다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자회사. 네. 생각해봐요. 만약에 추석 선물을 저희는 보통 실물보다는 상품권 같은 걸 주지만 그걸 배분한다고만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중견기업에서 인사과가 명절 제일 싫어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사과 사무실 가득 참치가 막 쌓여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뭐 회장님이 누구는 뭐죠? 이렇게 한번 말하면 지옥도가 펼쳐지죠. 그것도 사실 내가 이런 말 되게 어핀 게 유능해야 돼. 유능해야 된다고. 맞아요. 다섯 번째 회사가 인컴즈라는 회사인데요. 네. 인컴즈가 이제 고객 상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안 돼요. 네. 라고 로그인이 안 돼요. 로그인이 안 돼요. 로그인이 안 돼요가 제일 많은데. 해외에서 자꾸 로그인해요. 로그인이 안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약간 그런 어떤 멤버십 서비스 결제인데 잘 안 돼요. 뭐 취소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연락하면 받는 곳이 인컴즈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메일도 있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컴파트너스가 쇼핑 판매자 광고주 서비스 고객센터를 하잖아요. 네. 인컴즈는 쇼핑 서비스 운영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 쇼핑 서비스 운영이라는 건 컨텐츠 이미지 같은 거 이제 만들고 뭐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이게 쇼핑 서비스를 하는 그 광고주를 대응하는 역할. 아까 에디터가 얘기한 그런 커스터머가 직접 보고 고를 때의 그 화면. 네. 그게 이게 네이버에도 있고 NTS에도 있고 인컴즈에도 있고. 이거 약간 되게 영역이 되게 겹치는 업무긴 해요. 그렇잖아요. 이 쇼핑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툴은 또 다른 회사 엔테크 서비스가 만들고. 쇼핑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인컴즈가 하고. 쇼핑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 커스터머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유입을 안 하고 저기는 유입을 많이 하고 여기는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고 이런 건 컴파트너스로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으니 툴을 고치자라고 했을 때는 엔테크 서비스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 사소하게는 웹툰 외에 업로드 안 되어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인컴즈로 인입이 되는 거고. 아 진짜요? 네이버 웹툰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이 다섯 개 운영법인이 다 한다고 보면 돼요. 네이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컴즈가 받아서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웹툰적으로 문의를 하겠죠. 야 이게 왜 이렇게 관료주의가 돼버려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엔드 유저는 화면만 보잖아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놀렸죠. 네이버는 녹색이 서로 다 다르다고? 심지어 노조의 녹색이 다른 건 이해를 하겠어요. 몇 명 없기도 하고. 본사하고 상의해서 녹색 맞추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게 서비스하는 자회사에 따라서 채도가 다른 건 아닐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시스템은 경영의 문제인 것 같죠. 하지만 노동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 퀄리티 이슈는 알고 보면 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어떤 직원에게는 돈과 복지를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웹툰이라든가 제페투라든가 스노우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들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객 상담 이런 거를 인컴즈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 상담을 그럼 여기서 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 다른 법인에 있는 분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 다 쪼개져 있다 보면 좀 그게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고객센터에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신 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고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전화드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기다리시면 전화를 드리겠대요. 알겠다고 끊었는데 좀 있다가 상담원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본인도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아봤는데 그게 저희의 고실적인 문제래요. 네이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웹툰에 전화해서 뭐라고 했더니 엔테크 서비스에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오류가 안 잡히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거죠. 저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 회사 소개들을 다 대충 뒤져보고 보통 경제지나 이런 데에서 가끔 나올 수 있는 흘리는 정보들을 뒤져보면 이 다섯 개의 법인 회사들은 네이버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실상 큰 계열사라고 하지만 지분 구조상으로는 얘네들도 손자 회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요. 이게 제조업이랑 다시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내가 자동차 대시보드에 사출용용만 합니다. 현기차가 그걸 만들었다고 치죠. 현기차에만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고 되게 길어요. 역사가. 그런데 회사는 오랫동안 자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금을 깎고 깎고 또 깎잖아요. 그래서 계열사 대표가 하는 수 없이 자체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출용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좀 만들어 팔아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본사에서 이해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돈을 아끼고 저쪽에 월급을 올려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이버는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회사들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거봐. 오늘 다 맞춘다 내가. 특히 이 운영법인들은 자체 사업은 하지 않고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의 사업들의 용역만 받아서 일을 해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지금 팩트를 쭉 돌았는데 뭐 하나 이 논리적인 귀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회사가 돈을 아끼는 것 말고는 이 자회사가 운영되는 다른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을 안 하고 네이버에 그것만 하기 때문에 오로지 수익은 이제 네이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예 완결된 독자적인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어떤 결정들은 네이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독립경영이라고 하면 물론 그 내부에 어떤 고객센터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 고객센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회사의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부서를 둔다고 하면 그 부서장은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독립경영이라는 말로 100% 자회사인데 사실 이 대표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걸 저희가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큰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독립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식민지 같은데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하겠죠. 거기서는 총독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총독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나요? 총독이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주죠? 그럼 그 총독은 한 30년 있다 뭐 할까요? 독립. 그렇죠. 나 같으면 그렇게 얻었네.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상의 이유가 아니고 경영상의 무슨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사실 그냥 경영진에서의 사정이지 직원이 그 차별된 처우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듣기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도 물론 다들 책임금 갖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사실 고객들에게는 크게 안 하다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로그인이 안 돼요라는 어떤 그 단순해 보이는 질문도 만약에 그걸 오랫동안 고객센터에서 해오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머릿속에 그려질 거고 그러면 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감정노동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좀 더 생기게 되는 거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한국은 고객 사후 응대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온 세계의 자본주의가 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기고 있는 게 고객 다루는 것보다 무서운 기술 별로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불만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사람이 이 문제를 성심성의과 잘 해결을 하고 나면 이 서비스에 대한 다시 충성도 있는 유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재구매율을 높여요. 웃기고 앉았어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보람을 갖고 하고 계신데 그거에 맞는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거에 맞는 처우를 해나가는 것이 이 네이버 서비스가 더 고객들의 어떤 충성과 더 로얄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고객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기업이 고객센터는 보통 하청을 주거나 자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회사 형태, 하청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임금을 전략적으로 깎아가지고 그 가치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하청이나 자회사 형태로 잘 운영을 하는 건지 어쨌든 결과는 지금 거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죠. 고객센터는. 네. XSFM은 최고 연차의 회사에서 제일 쓴 사람이 고객 응대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조마조마해요. 죽을까 봐. 이번 주 주중은 경제와 비즈니스 그리고 노동 모두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릅꾸릅 온유 마카롱.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평산네이처가 추구하는 고능축 고퀄리티 고함량 3고 3고 고중량 고반복 같은 소리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인삼의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개왕권 중탕 방식 녹용 생지황 복령을 넣고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광고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저희가 봤습니다. 까가지고 한입만 드셔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통 방식 아니어도 좋아하실 겁니다. 네. 찐하디찐한 꾸덕 그 자체의 식감입니다. 함량 대비 제품 대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맛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혀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절기 허한 몸에 무언가를 채워줄 진경옥을 기억해 주세요. 까서 꺼냈더니 하리보가 나오는 줄 알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꼬물꼬물? 네. 이건 진짜 꾸덕해. 액세스몰에 있어야 난 까만 게 제일 좋아. 민주노총 화삼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오세훈 지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자회사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뭔데요? 리셀 플랫폼 있잖아요. 그거 뭐? 크림? 네. 아 크림 샀죠? 아 크림. 네. 크림이 지금 아마 스노우 자회사일 건데. 네. 아니 분사했을걸요 아마 따로? 네. 맞다. 그렇구나. 나도 제일. 크림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1년 됐나? 남해를 샀더라고요. 남해군? 아니요. 나이키매니아. 경상담대 남해군을 샀대는 줄 알고. 돈이 많구만. 자. 맞아요. 네이버는 포털이고 포털기업은 상상력으로 먹고 삽니다. 분석능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사업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뭘 또 잡아먹고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커가고 영숙성을 유지할 수 있지요. 원칙 없이 이것저것 머리쓰는 능력으로 살아남아요. 이 대기업은. 따라서 업무의 영역은 계속 바뀌고 섞이고 흘러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여기에 짓고 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일은 영원히 이 회사가 저 일은 영원히 저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건 내부 구성원 혹은 바깥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를 몇 가지 더 들으면서 얘기를 합시다. 본사도 하고 자유에서도 똑같이 하는 일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발 그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도 하고 이제 결사에서도 하는데 그 서비스가 고객에게 노출되느냐 혹은 고객에게 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본사에서 하기도 하고 NTS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에서 하기도 하고 그린앱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QA도 아직 네이버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NTS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업무를 네이버에서 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은 자회사에 한번 내려보기도 하고 자회사 여기 자회사에서 하던 걸 여기 자회사에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기왕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 그렇게 해보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업무가 약간 이 영역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게 되고 아무래도 자회사에서 하다 보면은 좀 더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애매하게 나눠지면은 또 싸움이 일어나죠. 이거 쟤네 업무다 쟤네 업무다 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기도 한다. 이게 이제 본질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일을 본사도 같이 하고 계열사도 같이 하고 계열사의 계열사도 같이 했는데 완전히 같은 노동을 하고 겁내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노동권 입장에서 보면은 동일노동 동일가치 침해죠. 네.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노동의 가치가 달라서 다른 가치의 돈을 받는다는 걸 그 원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걸 인정 안 하고는 프로스포츠도 볼 수 없고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럼 그 반대의 케이스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가치의 노동을 했는데 다르게 받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건데 네이버는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 논리의 완충장치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사 직원들만 점점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본사 직원들도 못 먹고 못 사는 결론을 낼 것이다. 분할해봤더니 편하면 모두를 깎고자 하는 게 자본의 본능이니까. 네. 자. 그렇다면 밑을 끌어올려야 위도 같이 잘 사는 거라는 논리가 맞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무조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그래서 이제 본사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냐. 문호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오세훈 주 회장의 대처가 아주 독특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세훈 주 회장의 대처가 독특합니다. 오세훈 주 회장은 거기에 문을 열지 않아요. 그냥 꺼지라 그래요? 직원들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좋은 전략이에요. 오 괜찮네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정치에 과몰입하다 보면 이런 분노를 가지기 쉬워요. 내가 이런저런 개혁을 완수하고자 막 소리 높여서 말하고 다닐 때 그렇게까지 탄압받고 이럴 때에는 비웃고 돌 던지던 사람들이 개혁이 완수돼서 다 같이 떡을 나눌 수 있게 되자 즐거워하더라. 그걸 가지고 겁내 분노하거든요. 근데 그 분노만 걷어내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멍청하고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끌고 한 단계 높여놓죠? 그럼 다들 행복합니다. 그게 정치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사실 하천과 자회사는 다른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에 극단에 있는 사태가 대우조선 해양 사태였고 오세훈 지회장의 전략을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문 안 열면 돼요. 다 같이 해결돼서 다 같이 잘 지내면 돼요. 싸움의 스포트라이트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승리하느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오세훈 지회장의 전술에 맞춰서 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올여름이죠. 공동선명 지회가 커피차를 몰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천도 가고 판교도 가고 본사에도 있고 가산도 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괜찮다. 커피차 얼마예요? 디테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뭐야? 지회장 왜 몰라요? 자회사 만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실무를 하시니까. 아, 실무자가 아세요? 네, 실무자 하시니까.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괜찮네요. 커피차 돌아다니는 거. 커피 맛있어요? 그냥 커피도 했고 어떤 곳은 아이스크림하고 좀 다르게 했어요. 같은 커피차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은 쿠키를 하고. 왜냐하면 또 거점별 커피차가 보통 따로 있으시잖아요. 서울에 있으시면 천천히. 그 아웃소싱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커피차는 네이버 커피차 전용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른 커피차도 하셨을 것이고. 네이버가 커피를 만들지 않으니까. 또 아이돌 생일 때는 그 커피차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추러스 아이스크림 또 잘하시는 분이 또 춘천히 있었고. 추러스 아이스크림? 그럼 변태가 있어? 꽂아놔요. 추러스는 원래 튀어나오면 뜨거운데? 그걸 아이스크림에 꽂아요. 그걸 아이스크림에 꽂는 거죠. 그렇구나. 대존맛. 아 그래요? 맛있어요. 이런 변태가. 자회사를 어디 어디 많이 가셨죠? 네. 가산. 아까 그 다섯 개 운영부분이 다 간 거고. 저희가 분당에도 정자동에 있지만 또 순해에도 있고. 그렇죠. 서현에도 있고. 그리고 판교에 있죠. 그리고 가산에 있고. 춘천에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됐을 때는. 부평에 있고. 거기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네이버에 있으면 그게 네이버가 끝인 줄 알잖아요. 네. 부천. 부천? 부평. 부평. 부평에도 있어요. 컴파트너스가 부평에 있고 서현에 있어요. 나머지 있어요. 아니 근데 가산에 그 커피차 서 있는 광경은 상상하면 되게 재밌네요. 왜냐하면 그 가산 거기는 또 여가피여가지고. 맞아요. 대한민국의 자회사, 하청, 계열사의 총집합 같은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 건물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한 두세 층 정도를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진짜 다른 분들이 훨씬 많아. 그러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 IT 노동자들은 이제 물음표가 딱 켜집니다. 노조가 있어? 그러니까 신기하겠네요. 사정을 알고 나면 더 신기하겠고. 그렇거든요. 저 이제 딴 얘기 시간. 저 한동안 동대문 종합시장 뻔질나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동대문 종합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부폐식당 있는데 부폐식당에 가서 밥을 먹죠. 그러면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잘나가던 애들이 다 여기 모여있는 느낌이에요. 타투도 좀 입고. 난 그 느낌 알아. 옷도 꽤 잘 입고. 맞아요. 근데 원래 잘나가는 애들만 다 모아놔도 거기 찐따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모아놓으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 염색하고 삐쩍 마르신 분들이 밥 먹고 담배 피신 다음에 봉투 8개 정도 들고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납품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나갔었어도 엑셀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엑셀 배운 사람은 쾅한 표정 있죠.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주로 취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영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한 70, 80% 돼요. 자영업으로 20대를 출발한 사람은 노동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담배 피고 있는데 한가운데에 전태일 다리가 있고 전태일 동상이 떡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되게 기묘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풍요로운 느낌을 줘요. 어떠한 기반 위에 저 사람들이 서 있구나. 우리 잘나가던 친구들이.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네요. 가산의 커피차라니. 그러니까요. 노조 커피차라니. 가서 어떤 분들 만나죠? 일단 저희가 커피차를 했던 건 운영법인 분들. 그래요. 뭐 하러 간 겁니까? 아 커피차는 일단 저희 네이버 본사에서도 했고 운영법인에서도 했는데 일단 뭐 사실 뭔가 좀 드리고 싶었고. 그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왜냐하면 또 코로나를 거쳐왔으니까 저희가 뭐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약간 되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을 하느라. 네이버 아니면 월급쟁이들도. 힘들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 계열사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자 사실 했던 거였어요. 비노조 조합원이신 분들은 막 이거 먹으면 노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비노조 직원들. 뭐 그런 부담 드리지 않고 먹는 거고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다중에는 언젠가 가입하시겠죠. 의도군요. 처음에 이제 노조 만들었을 때 4명이 놀랐던 그 순간. 다른 회사도 있고 저희라는 사람도 있고 저희라는 사람도 있고 저기 있는 사람도 있대. 라는 걸 알리는 의미도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기저기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저희가 그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다들 좀 동의한다는 뜻에서 서명. 서명 받았죠? 네 서명을 받았죠. 많이들 일단 커피 받아가신 분들은 많았어요? 커피는 대부분 저희가 준비한 만큼 다 완판됐어요. 얼마나 준비하겠나요? 본사에서도 몇백 잔 준비했고 아마 다 전체로 따지면 몇천 잔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와 보통 커피차가 소화하는 맥시멈. 그렇죠. 거의 그렇죠. 천은 안 되고 웬만하면 그 정도는 다 털었다. 그리고 서명을 받았다. 그럼 그때그때 지회장님 본인도 설명하고 다니고 그러셨어야 했겠네요. 네 서명 받으러 다녔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아직 조금 남아있고. 뭘 설명하셨습니까? 그렇죠. 설명한 거랑 서명 어떻게 다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모두가 출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출근 안 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한 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의 1500명 가까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목표는 1000명이었고 서명하신 분은 1500명이다. 네 서명의 내용은. 전사의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러니까 전사 직원은 14000명인데 사실 우리가 모든 사옥을 간 건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10분의 1이나 받았어요. 출근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본사인 네이버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함께 협업해나가고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좋은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부탁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사 네이버가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어렴풋한 생각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는 됐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우리 처우는 이 정도고 본사 처우는 저 정도다 정도만 알고 있던 분들. 네. 특히나 본사에 그나마 출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하니까. 본사가 규모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본사에서 서명을 받았을 때 사실 당연히 비조화분들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어봐야죠. 비생자 입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이런 걸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본사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서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계열사들도 같이 팀 네이버로서 함께 대우받기 위한 서명을 하고 있으니까 서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선뜻 서명을 다들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응원 메시지 같은 걸 남겨서 우리 같이 일을 해나가는데 이번 투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응원 메시지들을 남기는 걸 보면서. 그거 빨리 주세요. 왜 나한테 줘놓고 가지고 있어. 그 서명 받으신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저 간단한 책자를 좀 만드셨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경영진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네이버 직원들 포함해서 계열사의 직원들이 우리가 함께 이 네이버를 잘 해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걸 경영진에게도 보여주고 해야. 이게 진짜 생각할수록 되게 신기한 돌려치기네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뭐 세금이라든가 대기업 시장을 피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회사를 쪼갤 텐데 임직원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 알았어 해. 근데 우리 노동 조건은 동일하게 하면은 뭐 니네 뭐 하든 경영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 그걸 또 원한다고 하면은. 심지어 저희가 완전 동일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각각의 특성은 또 반영이 돼야 되니까. 맞추자. 맞추자. 네. 어느 정도 맞추자. 너무 차별하지 말자. 네. 이게 우리가 그 IT업계 바깥에서 보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IT업체 그리고 큰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안 좋게 봐요. 철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 네. 약간 그런 시각이 있죠. 말 잘 듣는 너드.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1차적인 이 커피차가 돌아다녔던 목적은 이 계열사 전체 교섭 체결을 위한 서명 운동이었어요. 네이버가 책임져라라는 보면 그냥 직원분들이 서명에 동의하면은 그냥 이름만 쓰시면 되는데 뭐라고 한마디 쓰신 것들이 있어요. 그린 팩토리에 계신 분이 계열법인 동료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작은 힘이 모이면 큰 목소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쟁취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다 본사분들 서명 내용들만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누가 와서 구구절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노동법 강의 배운 분들도 아닐 텐데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다. 항상 저런 걸 볼 때 노동조합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렇게 진짜 응원하는 저런 말들. 그렇겠죠. 저런 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 지구 우울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것 같은데. 직장 왜 괴롭힘? 괴롭힘의 아웃소싱이죠. 내가 네이버야? 기어로진 얘기야 돼. 끝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가십시다.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고마웠던 일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실제 우리가 계열사가 함께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들 동의해 주시고.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례요? 우세윤 제장님이 사례에 좀 약해요. 제가 사례에 약합니다. 임종민하고 겁나 비교되잖아. 게다가 또 끝으로 얘기할까요? 만나본 수많은 노조 관련된 활동가들 중에서 사례에 제일 강한 그 두 사람이에요. 임종민하고 도이지혜장. 맞아요. 사례만 말씀하시고 가잖아요. 그리고 사례를 떠들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 쉬지랄. 나중에 도이지혜장님 만날 일이 있으면 제가 겪었던 괴로움을 청취자로 그대로 전달할게요. 그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이 네이버 제장님이 겁나 초라해요. 이게 확실히 제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뭔가 겪은 일을 되게 재밌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제가 확실히 많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도이지혜장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본업하실 때 저는 제장님한테 타투를 받았잖아요. 타투하시는 내내 말씀하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폐건강으로 죽을 거예요. 그 양반은. 말로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투쟁을 하고 할 때 조합원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으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모으기도 하고 할 때마다 가끔은 이제 급하게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일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꼭 오개법인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본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뭔가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숫자를 더 보태주시고 약간 그런 응원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그래도 우리가 계속 공동성향이 약간 계열사 노동조합을 하면서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감사하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국회의 도움을 받아 네이버를 견제할 만한 이슈도 있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그래도 노동조합은 함께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은 함께 자회사, 손자회사 구분 없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우리의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구조적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냥 각 법인 독립경영이라는 명분으로 이유로 핑계를 대고 각 사교섭을 열었을 때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별 교섭만 하게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만 봐도 공동사용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원청이 공동사용자라는 개념 인정해서 원청과 교섭하도록 하고 또는 산별교섭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여러 노동자들을 묶어서 교섭을 요청하면 사용자도 그렇게 단체로 교섭을 하도록 산별교섭을 허용하고 있는데 북유럽은 사실상 청년맹 교섭 개념이 있잖아요. 나라 모든 월급쟁이들이 다 똑같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노동조합이 함께 있어도 역부적인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법인 투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정치권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다뤄서 자회사 문제에 지금 한해하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지금 다들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우조선 해양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노동조합이 함께 합칠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노동자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네. 공동성명이 힌트를 조금 준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회사가 그냥 이건 다른 회사야 라고 했을 때 해결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개선을 공동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산별교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국정감사에 약간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많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다니고 있죠. 국회의원들한테. 그 관심을 또 보이시기도 해서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보이셔서 그런 설명들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제 앞으로 한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고요. 화산주식품 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회 오세훈 주의장과 목금회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나요? 고! 아. 그냥 사실 이거는 청취자들 대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제가 주말에 잡월드를 갔습니다. 잡월드. 가깝죠. 네. 그래서 우리 애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여러 직업들을 체험하죠. 네. 그 체험하는 한 열 몇 개의 직업을 체험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직업을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열 몇 시간씩 일을 해도 입에 겨우 풀칠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런 풀칠할 기회조차 받지 않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다수의 힘으로 이 시스템을 개선해내지 않으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번에 어떤 분이 탈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냥 개인이 내가 그냥 연봉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탈퇴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고 좋은 분이네요.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개인이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일을 잘해가지고 200만 원 연봉을 올렸는데 회사가 그냥 성과급을 200만 원 그냥 까는 결정을 했어. 그럼 결국 도라미탑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과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벌게 하는 건 병행할 수 있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병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싸 일자래서 5% 인센티브 받았다. 그리고 연봉 인상분은 제로래.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라미타불이 되는 거고. 그럼 오히려 손해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본이 이 사내 하청이나 이런 걸로 대개 이 소득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걸 계속 놔뒀을 때는 결국 자본주의는 소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안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노동조합부터 연대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뭐 내 이해관계 같은 사람 끼만 쫓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아까 그냥 개인이 그냥 자기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하는 게 이 노동조합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본사만 자회사만 하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네이버 이야기 했지만 IT 노동조합들이 저희 많이 모여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 노동조합이 있는 곳만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IT 산업에 있는 분들도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시간 노동 문제 IT에 있는데 사람들이 노동 길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노동 시간을 측정하지 않거든요. IT 업계의 회사들 노동 시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노동부에서 인사팀에 물어봐요. 너희 몇 시간 이래?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그 통계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 시간 측정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인사팀에서 통박으로 그냥 우리 몇 시간 이래라고 말하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IT가 지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 나올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을 측정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서 정당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게 하는 거. 그거는 사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이미 거의 해결이 됐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IT 산업의 노동자들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지혜가 하는 어떤 자회사 손자에서 함께하는 어떤 구조. 그리고 IT 산업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함께해 주시면 좀 이게 잘 해결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모두가 좀 행복한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그만 개발사에서 일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근을 많이 했으니까. 내 노동 시간을 어디서 체크가 아무데도 체크가 안 되는 걸 제가 아니까요. 내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출퇴근할 때 지문을 찍고 들어가니까 그 출퇴근 기록에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되게 열받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실퇴근 지문은 0시간 넘으면 출근이라고 지켜요. 불행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조를 계속 추천하고 있는 오세윤 지혜장과 평일에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민영화 시리즈 이어갈 거고요. 요성균 피디하고 요성균 일터하고 오세윤 지혜장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고요. 노조 마스코트 꿀벌 인형 못생겼던 데가 언제 교체하실 겁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나랑? 보다 보면 이쁜데? 못 알아본 거예요. 아주 덜 보신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اشتركوا في القناة